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이죠 김상수 평론가님 김원식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가 늦었네요 오늘 저희가 매 주말 이렇게 약간 기분 좋은 소식 기분 나쁜 소식 두 가지 번갈아 하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짓밟히고 있는 문화재 청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이야기인데 가수 B 본명 정지훈씨가 최근 청와대를 배경으로 단독 공연을 열었어요 근데 이 촬영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참 잊을만 하면 잊을만 하면 계속 뛰쳐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 관련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용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기준을 좀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련을 했죠 마련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촬영일 7일 전까지 신청을 하라는 기준들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가수 B의 우통춤이 문제가 됐죠 일단은 청와대 관람 규정은 6월 7일 날 이렇게 제정이 돼서 12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가수 B 같은 경우 우통춤을 사실 이제 6월 10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는 6월 13일에 나고 그다음에 촬영은 17일 날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12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13일 날 그럼 허가를 내주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 이제 부직 조항이 있었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20일 이후에 신청된 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을 이 부칙을 갖다가 넣은 이유를 따져 물으니까 이게 이제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최소한 7일 정도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허락할 게 심사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6월 7일부터 제정이 됐다고 7일에 신청한 것부터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들을 한 보름 정도 둔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예외의 이런 중간에 이렇게 일정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는 어떤 규정을 만들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6월 7일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신청한 날은 분명히 6월 10일이라고 하지만 사전 답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영상에도 조금 나옵니다 그게 또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공무원이 이거를 허락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정이 6월 7일에서부터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건 허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공무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청한 사람한테 빨리 신청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20일 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김성수 평론가나 제가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왜냐? 공무원 조직에서는 만약 규정 외로 만약에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책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동이라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액티브예요 바뀌었나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유돌이 있다고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제가 국회에 얼마 전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좀 찍고 그리고 만화인들이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유튜브로 좀 담아보려고 했어요 막는 거야 촬영을 아예 애초에 회의 공간에는 들어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갑작스럽게 들어가지 못한데 그럼 밖에서 찍겠다니까 밖에서 찍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상업적인 그런 촬영은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경내에서는 찍지 못한다 그래서 저 상업적인 그런 방송 아니라 이거 공적인 그런 보도인데요 그랬더니 원론이죠 아니 슈퍼챗 받지 않습니까? 슈퍼챗 꺼놓고 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결국은 다 찍지를 못하고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라이브를 갖다 그 자리에서 해버리긴 했지만 근데 그 라이브 외에 실제 본 촬영은 국회 정문 밖에서 했어요 문 밖에서 우리 PD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한다 근데 왜 비한테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슈퍼챗을 받으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상업적이래요 그럼 광고를 받는 지상판은 그러면 상업적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은 언론이래요 저희는 유튜버고 슈퍼챗 해봤자 얼마나 받나요? 그러니까요 슈퍼챗 좀 부탁드립니다 깨알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답사가 문제가 좀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넷플릭스가 신청을 전에 확답을 준 부분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앞서서 이제 사전 답사 그거를 이제 영상에 노출해가지고 자인한 셈이 됐는데 그래서 6월 10일 날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사전에 사전 답사를 포함해가지고 5월 25일 이전에 이미 이야기들이 다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 비의 촬영을 염두하고 전제하고 6월 20일 이후라고 하는 부직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직 조항을 왜 만들었느냐 진짜 어떤 공적인 역할과 기능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가수 비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부직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부직 조항을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게 특혜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특혜입니까? 라는 지적이죠 실제로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문화재청은 먼저 사용 가능하다는 확답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신청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냐는 정도의 의결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5월 25일 날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청와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공무원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5월 25일 날 사용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넷플릭스도 항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축도 기자들도 안 붙는 것 같아요 이거 물어봤자 나올 이름이 뻔하니까 안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기간 중에 우리들은 왜 이렇게 규정 늦게 만드느냐고 따지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이들은 벌써 이미 끝난 거죠 섭외는 다 완료됐고 사전 답사까지 거의 끝난 그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꼼수 중에 꼼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공연 퍼포먼스 이 부분도 문제가 됐어요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퍼포먼스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호코리아 촬영할 때 한예절 씨가 난데없이 비판받아서 SNS 계정도 폐쇄하고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사실 한예절 씨가 무슨 죄겠어요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입었죠 사실은 사실 모델 입장에서는 기획에 따라서 거기서 자기의 재량이나 역량을 보이는 건데 이번에 가스 비 씨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또 안에 들어갔어요 보호코리아도 왜 굳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왜냐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영빈구안도 포함을 해서 보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안에서의 한다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했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일종의 세트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배경으로 병풍처럼 그러려면 역사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난데없이 거기서 청와대에서 춤을 췄다라는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발달 베냐민의 아우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우라라는 거는 그 공간 자체가 뭔가 가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나 컨셉이나 역사성이나 정체성들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연을 하든 전시회라든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그 영상을 간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기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우라를 느껴보고 싶다라는 것을 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컨셉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문화재청이나 정부 쪽에서도 아니 그거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ott에 공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많이 오지 않을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 단순 노출인데 단순 노출 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한국의 청와대를 가고 싶다 아우라를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B 정도 되는 가수가 왜 정말 세계적인 그런 가수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왜냐하면 BTS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서태진을 갖다 얘기해봅시다 서태진은 바레를 꿈꾸며는 어디서 찍었나요? DMZ에 가서 찍었어요 이미 장소가 그게 DMZ가 배경이 되겠습니까? 장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그러니까 바레를 꿈꾸며는 가사가 나오기 전에 음악만 딱 깔리고 DMZ가 보이는데 사람들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저기가 뚫려야 되는데 이런 공감을 먼저 합니다 음악의 감동이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B는요? 그런 역사와 또 스토리가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사가 분석될 만한 노래를 불러본 적 있습니까? B가? 무슨 가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깡 이런 거 뭐가 있어요 깡밖에 없지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놀림거리가 됐던 거예요 깡도 그런데 BTS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면서도 아이돌이란 노래를 하면서 심지어 거기에다가 우리의 가락을 깔고 우리의 옷을 입어가지고 그냥 고궁에서 촬영하는 게 너무 잘 어울리게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기획력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통 벗고 공연만 하면 나는 열정적으로 다 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열심히는 했지 그런데 그게 그 장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소에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그냥 소품 배경으로만 활용을 하니까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김재규 코스프레라도 했어 봐요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안 하잖아 그건 못하거든 또 허락해 준 사람한테 그게 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체적 실패를 한 겁니다 총체적 실패를 해놓고 내가 그런데 말로는 내가 이런 엄청난 공간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니 믿겨지지가 않아 역겹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공간을 짓밟으라고 허락을 받은 거고 그렇게 짓밟은 거예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 공간의 역사 그 공간의 에피소드 모든 것들을 문화제적 가치까지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깽판 치고 놀 수 있어 야 청와대 클럽이야 그러니 모독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태경 의원의 반응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제지하고 이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마치 꼰대인 것처럼 몰아갔어요 저는 갑자기 이 말을 누가 했지라고 해서 의원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유주의자가 됐지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주사주의자였는데 언제 자유주의자가 된 거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권위주의 싫어해요 그리고 청와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청와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어쨌든 국민 혈세로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혈세가 들어간 공간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이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사결정과 국정방안들이 논의가 됐고 그게 실제로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결정과 시행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를 연구하고 방향을 정하고 컨셉을 한 다음에 여기에 부합하는 전시라든 공연을 하든 퍼포먼스라든 아니 뭐 아이돌이나 댄서가 여기서 춤추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 작업 없이 막바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기준이 없어서 결국에는 공연을 해봤자 퍼포먼스를 해봤자 결국에는 나쁜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일종의 훈장 장식 혹은 트로피처럼 지금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여기서 청와대에 다른 사람 공연하지 못하는데 처음 들어가서 내가 공연한다 나 청와대에서 공연한 가수야 그 타이틀을 더구나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를 통해서 전세계로 공개를 했어 라고 하는데 그 부메랑은 잘못 오는 거죠 그래서 섣부르게 공연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해야 하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토대를 누가 지금 깔아주고 있느냐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죠 하태경이 한 말을 갖다가 분석해보세요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때리기 하고 있어요 발칙한 행위를 하냐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썼더라도 그 사람 말 속에서는 진짜 예전에 이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위정척사파나 수구파처럼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그 컨텐츠 자체다 청와대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그걸 갖다가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일부러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프랑스 베르사의 공전도 패션쇼를 한다 하지 패션쇼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바깥에서 해요 공개된 일부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영민관 안에서 모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스페인 아람브라 공전에서도 공연한데 공연하는 거 따로 있다고 정해진 공간이 따로 있다고 누가 아람브라 공전을 갖다가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웃덩붙고 이런 춤을 갖다 추면 그 스페인 국민들 가만히 있을지 아십니까 거기는 더 열정적이어서 암살당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는지도 참 대단한데 좀 모르면 배우세요 막 떠들지 마시고 스스로의 무식을 폭로하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하태경 의원의 말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면서요 아니 당연히 모순이죠 아니 이렇게 이용하자 이렇게 국민 관광지가 됐다는 것처럼 이용하자 그러는데 왜 규정은도 그 규정도고 왜 비만 유일하게 영민관 안에서 공연하는 그런 팀을 만듭니까 그럴 거면 모든 상업적 공연을 허용해야죠 당연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떠들어 권력에 취해가지고 근데 본인은 윤핵관도 아니잖아 왜 그래 진짜 윤핵관으로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진짜 윤핵관은 이세창이고 뭐 이렇다며 하태경 의원의 이런 발언 그리고 생각은 국민들의 생각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문화재청 소관기관 직원 중에 절반 이상이 청와대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은 어떻게 보셨나요 규른덕 의원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달 19일 30일 사이에 문체부와 문화재청 또 여기에 문화관광연구관도 포함해서 소속 기관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청와대 개방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54.3%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치퍼롭게 살아있는 권력인데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대답이 나왔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 대답했으면 국민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이 조사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조사가 이거 뭔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왜곡될 수가 있는 조사다라고 우리도 느끼고 우리는 오히려 이 54% 이상이 정말 대답을 하고 싶어도 속을 끊이면서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놀랍게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해명절에 뭐라고 써있었느냐 그냥 여조가 굴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여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었나요? 여론조사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표본 추출이 잘못됐다 15,000명이 넘는 각종 기관들 서로가 다른 그런 특별한 자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 다 무지하고 일괄적으로 300명을 어떻게 뽑았느냐 이거부터 잘못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고 RDD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전화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객관적으로 조사 한번 해보시죠 그러게요 센터 가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안 믿으니까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분명히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지율도 외면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실로 옮겨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PI KBC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비용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경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총격이 또 있고 맞아요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 시간에 좀 다뤄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남산에서 사진을 찍는데 청와대가 보인다고 청와대가 아니라 관저 네 관저죠 일종의 관저가 보인다고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거기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아니 남산은 우리가 너나 없이 서울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 혹은 외국인들도 자유스럽게 드나드는 곳이고 사실 설문조사 많이 해보면 남산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진을 못 찍고 관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런 불편함을 국민뿐만이 아니고 시민 해외 외국인 한류관광 때문에 오신 분들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민폐를 왜 끼쳐가면서까지 관저를 굳이 거기로 옮겨야 되느냐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정운영이나 정부 사업 시행 이런 프로젝트나 일관된 어떤 그런 원칙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국가의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굉장히 사전 조사들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원칙들을 지금 다 깬 거잖아요 옮기려면 최소한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타당당 검사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해서 차츰차츰 가야 되는데 그런 행정부의 모든 원칙들을 한 방에다 날린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은 무려 60 몇 퍼센트 63%가 도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귀해야 한다 생각해보세요 청와대 개방하라고 원했던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거의 개방돼 있었어요 우리 피디님이 살아있는 증인이야 거기다 신청해가지고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었긴 했지만 다 구석구석 들어가서 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다 찍고 그랬던 때예요 옆에서 대통령이 집무하던 곳 옆에서 그렇게 이미 개방돼 있던 것을 더 개방하겠다고 계획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조금 더 개방해 주면서 온갖 잡탕으로 만들어놓고 남산을 뺏어갔잖아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남산을 뺏겼잖아요 우리가 남산은 왜 개방이 안 됩니까 관저 하나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비극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써야 될 돈이 1조 가까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옮겨간 곳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또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사령부 같은 게 옮겨가게 되면 각종 그런 기자재들과 라인들 이런 게 다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서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미사일이 어디서 뜨고 그 미사일이 무엇인지 잘 밝히지 못하는 것도 지금 국방부의 이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뭉개고 청와대를 옮겨놓고 그리고 관저도 옮겨놓고 이사를 안 가는 건 또 뭡니까 지금 오늘이 28일이죠 지금 녹화하는 날이 28일인데 아직까지 이사를 안 갔어요 그러면 10월 안에 이사 가겠다고 했던 거 언제 갈 겁니까 개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입만 벌리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이권을 누리는 애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남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거기서 사진도 못 찍게 하면서 거기를 철저하게 인력을 넣어서 허비해서 감시하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집에는 어떻게 갑니까 경호가 완전히 빵꾸 안 하잖아요 새벽 3시까지 거기서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경호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개판이라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거기서 막아? 이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견딜 수 있을지 용산 위에 하늘은 드론도 못 띄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시 되돌아가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나는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관절을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산에서 사진 한 장 못 찍게 한다 사실 그게 보완상으로 굉장히 크게 저촉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에는 처음부터 청와대를 옮기고 소통하겠다 개방하겠다 이게 생각이 없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이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자꾸 만들려면 지난번에 봉인이라는 말씀을 만들었지만 왜 창경원을 자꾸 언급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창경궁에 원숭이가 뛰어놀고 똥냄새 나던 곳인데 유의적인 공간인데 거기를 다시 조선 독립운동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찾았어 그럼 거기다 다시 왕실이 들어가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는 상황에서 창경원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창경원에서 다시 궁으로 들어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미지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낙인을 찍어가지고 여기는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많이 쓸수록 아마 아까 이제 좀 언급하셨지만은 매몰비용을 자꾸 용산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용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럼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리? 나라 국가는 비었는데 청와대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쓸걸요 청와대에서 지금 또 개조를 하가지고 공간으로 만들겠죠 그럼 다시 그 원상복구해야 되나?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와 가치성을 국민한테 온전히 되돌려주는 작업도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고는 국고대로 멀쩡한 시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당연히 결론이 나오죠 그럼요 앞으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청와대 개방 문제는 어떤 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쇄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전문가와 학자들이 일단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아니 그 안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채 지금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활용한다라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공개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컨셉에서 어떤 스토리 스테링에서 이후에 그런 공개나 또 민간한테 개방을 해야 되느냐를 치열하게 수기를 해야죠 그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전문가가 다 지금 팽당하고 있어요 문화조청에도 수많은 전문가들 많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일단 들려야 하는 것이 전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정도가 전주의 큐레이터가 되잖아요 전문가가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48억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 취미생활을 하라고 저는 폐쇄라는 표현을 조금 바꿔서 한시적으로 청와대를 휴식기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시적 휴관 한시적 휴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가져요 어떤 것들이 지금 숨어있는지 어떤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모르게 매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솔직히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어보면서 싹 청와대에 대해서 속속들이 정보를 남겨놓고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록의 민족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정권에 들어와서 기록이라고 하는 게 다 개판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이미 원본이 다 있는 그런 기록인데 삭제됐다고 주장을 하진 않나 그리고 지들 기록은 다 삭제해버려요 중요한 기록 못 보게 해 비공개야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기록 지금 현재 건물 상태가 어떻고 언제 지어졌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삭삭히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자료화해야 되고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많은 연구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거듭나는 게 필요한지를 대안들을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청와대에 있는 그런 그림들만이라도 빨리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어디서 누가 훔쳐왔는지 이게 진본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전혀 몰라요 그런 것들부터 연구해가지고 충분히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제대로 컨셉을 가지고 테마별로 혹은 스토리별로 그렇게 개방해 나가는 겁니다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기록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방송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김성수 tv와 같은 믿을만한 tv에서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다큐멘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이런 게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청와대 어느 쪽에 가서 반대쪽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사전에 공감을 한 다음에 개방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결국에 아까 기록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원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들어갈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지멋대로 술 마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다 남으니까 옛날 청와대는 드나들인 기록이 다 남아서 최순실이 드나들던 게 다 찍혀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걸 못 없앤 게 참 천취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하거든요 그 수사에 보니까 무시무시하거든 들어갔을 때 그래서 청와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판인이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중단시키고 되살리기 위한 연구 작업에 돌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구 작업을 다큐멘터리 한 거 넷플릭스가 억만큼을 내고 사갈 겁니다 넷플릭스한테는 그런 걸 제안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속속들이 보이는 청와대의 숨겨져 있는 에피소드와 비경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전적 가치가 있는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테이커는 이거 나중에 누가 보겠어요 기록의 중요성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와대라는 공간에 깃든 역사와 수많은 얘기들이 모두가 다 콘텐츠고 또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김에 김성수TV의 정체성이죠 김성수 커피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정체성 맞잖아요 그럼요 저희 방송할 때보다 맨날 마시고 너무 좋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보았는데요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쳐서 그 맛을 찾아냈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진한 커피향의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요 갓 내린 커피는 입에 딱 대는 순간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다가옵니다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에 곧 달달한 맛과 상큼한 신맛이 뒤따라오는 맛있는 커피 지금 드립백 세트가 한 박스에 10봉 들어있고요 3박스를 담아서 전단과 함께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립백 세트 39,000원 원두 세트 36,000원 배송료는 3,300원 별도인데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전화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304-2124 문자 예약 주시고요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리고 김성수 커피와 함께 이것도 사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텐데 제대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 겁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막상 재난을 당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보면 받기 힘들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언제부터 나의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까지 전부 착한 보험 클리닉에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하신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쓸모있다는 것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줬습니다 이제는 착한 보험 클리닉이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Estamos 상간배고 우리가